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2017년 12월 30일 CBMC 스마트 계산지회 송년회를 BI4L 문화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리 4L BI 대표이신 우리 유미숙 대표님께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장소도 제공해 주고 계시고요. 오늘 홍성은 우리 사모님께서 좀 일찍 오셨기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 거 같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즈니스 세계와 전문인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.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2017년 여러분들이 열매 맺은 그 많은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2018년 새해에는 또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 개선지회 김성수 회장이었습니다.